안녕하세요. 김혜준 프로입니다. 우선 저는 가장 아이언 샷 할 때 중력을 생각하는 부분이 특히 미드 라인, 숄드 라인 같은 경우는 좀 헤드 무게로 다운스윙 때 그냥 툭 떨기뜨린다는 느낌으로 하면 터치감도 잘 나오고 크게 미스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고 저 또한 그렇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정확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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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